야, 니가 왜 여기 있어? 아, 안나야. 그래? 아, 알았어. 현장으로 바로 갈게. 야, 너 지금 이 시국에 어디 있다가 이제야 쓰름이 나타나냐? 딱 봐도 이거 집에서 온 게 아닌데. 아우, 남의 사생활에는 좀 신경을 끄세요. 아이고, 그럼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든지. 너 저 산 입구에서 올라올 때부터 여자 화장품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더라. 이 새끼야, 씨. 누굴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좀 진지하게 만나봐. 너 맨날 연애집만 하다가 나중에 진짜 독거노인 된다. 너나 잘하세요, 어? 지난번처럼 그 집에서 쫓겨나신 거 아닌 것이지. 야, 언제 적 얘기를 너는? 아, 참. 너 조만간 우리 집에 한 번 와라. 우리 각 씨가 또 밥 한 번 차려주고 싶다네. 자, 씨, 엄마. 야, 혹시 아냐? 우리 각 씨가 이쁜 여자라도 손 씻겨줄지? 내가 다닦은 손 front에이다가 잘 쏟아줄 Excuse me tools. Justjek 겠지 하나 Sagittarius 이따라 야, 니가 왜 여기 있어? 뭐야? 야, 너 파토를 놔두고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냐? 바람났냐? 조광지처가 이렇게 두 눈씩 펄게 뜨고 있는데 바람은 무슨 일 오랜만이네요 아, 예 야, 내가 너 일전에 우리 집으로 밥 먹으라고 내가 얘기했었지, 그제? 근데 얘가 워낙 바빠가지고 시간이 있어야지 아니, 여기는 어쩐 일로 이렇게 내가 맨날 야근한다고 집에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속옷 가져온 김에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싸왔다 부럽냐? 그만 갈게 벌써? 곽씨야 아, 용기를 같이 먹고 가 곽씨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지 곽씨를 곽씨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싫다고 했잖아 알았어 연락도 안 돼 천천히 먹고 와 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기다려봐 기다려봐 도대체 언제까지 진짜 너무 답답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라고 지금 아무 방법 없는 거 알잖아 천천히 기회를 좀 보자고 또 그 소리에 그놈의 기에 기에 잠깐만 두 마리 언제 왔어? 언제 왔어? 언제 왔어? 뭐야? 할 말이 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오만상을 쓰고 있어? 요즘 와이프가 좀 이상해서 사실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이 빌어먹을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도 뭔가 달라 보이고 나 사람 시켜서 뒷조사하고 있는데 만약 남자가 있으면 어떡하냐? 아주 확실한 거 아니잖아? 확실히 이상해 어떤 새끼인지 걸리면 내가 죽여버리려고 뭐냐? 뭐가? 당장 미쳐둣다더니 아 이 새끼야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가 있어? 아! 이 새끼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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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어, 나 분명히... 짱! 니가 날 쏜구나. 죄송합니다.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있는지.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있는지.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. 최선을 다했습니다. 최선을 다했습니다. 최선을 다했습니다. 최선을 다했습니다. 최선은 다해orph에서 에 Avant잇 논적을 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